새로운 보드게임이다 신비아파트 귀신카드 사격게임 새로운 귀신 타겟카드 합체귀신 6장 귀신카드 12장 오마이갓 신비아파트 시즌 1회 귀신카드 확장패 수상한 의뢰 귀신카드 확장패 이렇게 카드를 꽂아서 3단 사격대에 딱 올려놓고 총알 장착 장전 발사 쓰러트리고 또 쓰러트리고 말랑말랑 안전한 스펀지총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칠 일도 없어요 귀신카드가 쏙 들어가는 금비 신비 카드 가방까지 천세트 한정판으로 나눠드려요 언제 어디서나 가족들과 혼자서도 신비아파트 귀신들을 팡팡 잡을 수 있는 귀신카드 사격게임이 곧 출시됩니다 커밍쑤 귀신카드 사격게임은 나랑나 채널에서 또 만나요